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사회간접자본인 SOC, 유동성 리스크, 다크너치, RP, 환매조건부 매매에요. 시가총액 영업이익, 유로달러, 소셜본드, 물납, 연구체, 유보임금, 회계적 이윤, 물가안정실험률, 나이루라고도 하죠. 바벨전략 롱테일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국가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을 뜻하는 약자가 뭐냐면 SOC죠.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간접자본. 그 다음에 거래일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시점에서 결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죠. 유동성 리스크. 그 다음에 너치가 팔꿈치로 찔러서 사람들한테 어떤 행위를 인도해 주는 거죠. 너치와 부정적인 의미인 다크가 결합된 단어니까 다크 너치겠네요. 자,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 설명한 것과 다르게 부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특별한 고지 없이 자동으로 과금하는 상술 등이다. 상술 등이다. 등이다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네.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매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하는 거래. 만약에 먼저 매도했으면 나중에 일정기간 후에 매수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환매라고 합니다. 환매. 다시 되사거나 되파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RP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리포세이징. 다시 산다. 어그리먼트. 그래서 이게 환매 조건부 매매인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RP를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RP는 사실 채권이 아니라 그냥 매매 계약이에요. 어그리먼트. 더 깊이까지는 여러분들이 RP는 없는데 이거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보통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때 그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우리 RP 7인물짜리입니다. 7인물짜리 RP. 미국은 기준금리라고 하면 미국의 콜금리가 있어요. 그런 콜금리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콜금리가 아니라 이 환매. 환매 채권 7인물짜리 RP 7인물짜리를 쓰고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 다시 사는 거. 만약에 샀으면 다시 팔아야 되고 만약에 RP 7인물이면 샀다가 7일 후에 다시 팔아야 돼. 만약에 팔았으면 7일 후에 다시 되사야 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주식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모든 상장 주식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니까 이거를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또는 하나의 주식회사의 주식수에 주가를 곱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의 주식의 시가.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 전체의 한 나라의 시가총액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수에다가 그 시가를 곱하는 거.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서 매출에서 매출원과 일반관리비 판매비를 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통화로 표시된 자금이 해당 통화 발행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래되는 화폐에 유로를 붙이는데 이게 답이 유로, 달러거든요. 그래서 유로, 달러는 미국 이외에서 거래되는 달러를 얘기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여기 유로가 지금 EU에서 쓰는 화폐유로가 아니에요. 화폐유로가 아니라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떠돌이라고 보십니다. 떠돌이. 떠돌이 달러. 그러니까 왜 떠돌이 달러느냐 하면 이 달러의 발행국이 어디예요? 해당 발행국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미국을 벗어나서 거래가 되는 달러를 유로, 달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에서 달러가 거래가 되죠? 그럼 얘는 유로, 달러예요. 왜? 미국 이외의 다른 데서 떠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유로, 달러가 아니라 유로, N이래. N은 일본 돈이죠. 유로, N은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거래되는 N화를 유로, N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국 돈, 유로, 원은 뭐예요? 유로, 원. 한국 이외의 중국, 유럽. 꼭 유럽이 아니어도 돼요. 일본, 미국, 다른 나라에서 거래되는 원화를 유로, 원이라고 하면 유로, 원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채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셜본드라고 그래요. 소셜본드. 자, 그 다음에 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 및 징역세의 물납, 답이 물납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만약에 현금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그냥 내도 되는 겁니다. 물건으로 납부한다. 그래서 물납. 자,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자본증권을 말하는 게 뭐냐면 영구채입니다. 영구채. 그러니까 이게 이자만 계속 받는 거예요. 이자만 계속. 자, 그 다음에 특정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보임금이라고 합니다. 유보임금. 자, 그 다음에 총수입에서 회계적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회계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할 명시적 비용만 포함하고 안목적 비용은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 회계적 비용을 뺀 나머지 총수입에서 회계적 비용을 뺐으니까 이거는 회계적 이윤이 되겠네요. 그쵸? 기회비용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Non-Auxilating,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아무튼 이 단어. 인플레이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가상승률이 더 이상 속도가 변하지 않는, 가속되지 않는 인플레이션 하에 실업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N-A-I-R-U를 줄여가지고 나이루라고 해요. 나이루. 뭔가 와이 루같이 좀 안 좋은 그런... 저 이거 들었을 때 되게 어감이 안 좋았어요. 우리 와이 루 먹인다. 이런 의노를 쓰는데 처음에 나이루 뭐지? 했는데 근데 이거 물가안정실험률이라고도 하고 우리 앞에서 배운 잠재실험률 또는 자연실험률이 다이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잠재실험률이라고. 자, 그 다음에 극과 극의 조합을 짜서 중간위험의 자산은 빼고 고위험 자산과 저위험 자산으로 투자하는 기법을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벨 전략이라고 해요. 바벨. 그 다음에 이거는 롱테일 법칙인데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롱테일이라는 용어 자체는 크게 수익이 되지 않는 상품군을 말하는데 개별 매출액은 작지만 이 작은 매출액들을 모두 합치면 히트 상품 못지않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틈새 상품의 영역을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롱테일 법칙, 롱테일 전략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이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아, 이제 거의 끝이 막 보일라 그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